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 선거전의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의 3강 구도입니다. 이들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 발행과 희망을 말하면서 저마다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독한 정책 검증과 함께 신상에 대한 칼발한 검증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전 초반 민심을 자우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상대 후보 검증 작업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정책 대결보다는 신상 털기식 검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나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후보들이 아직은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보다는 정치 쇄신, 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등을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대결에 대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의 화두는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 서울과 인천 그리고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수많은 중첩 규제 속에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각종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경기도를 얽매고 있는 규제는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10여개 법률의 40여가지가 넘습니다.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접경지역이고 산간 오지인데도 개발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은 규제철폐 내지는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에 대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각종 규제로 올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는 이 같은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각국의 지방정부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뒤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산업이 밀집한 경기도를 각종 규제로 올감 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0년 아니 당장 10년 뒤에 우리 성장동력과 먹거리 산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들이 밝힌 국가경영의 꼭 필요한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경기도에 대한 공약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도 그동안 말로만 불만을 털어놓을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경기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돌아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응김력이 약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불평만 할 때는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가 경기도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달라진 경기도의 민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답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옥죄이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문제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1200만 경기도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